자연 휴양림용 데카트론 세트를 소개합니다. 사이즈는 가로세로 2.5m 이구요. 높이는 2.15m 입니다. 자연 휴양림은 데카가 작아요. 보통 가로세로 3m 정도 입니다. 텐트 구입가격은 185,000원 입니다. 가방이 좀 별로에요. 경주 통합산 자녀 휴양림을 이야기 했었는데요. 경주 지역 코로나 2단계로 취소 문자가 왔어요. 그래서 주변에 찾다보니까 화란 마을에 한 자리가 있더라구요. 급하게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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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슬 것 같아요.